예전에는요 사람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어요 천하의 샨티샨티라는 안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들이 머리를 돌보고 맨날 버릇처럼 만지는 거 보고 했고 또 뭐 뽀삐 뽀삐 같은 경우는 이 작가의 모양이라 까딱까딱 하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고 부하골 골반춤은 그냥 골반 스트레칭 하다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카라의 리스터는 클럽에서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엉덩이 들이대는 거를 묘사해서 생활 방식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음악을 듣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 달라고 막 안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